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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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크 형 제이크 형 소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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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원인거 오 기분 탱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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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애기디끼다 요거야 와 gegenüber 너무 stead 와우! 오오! 절대 등이다! 저거 진짜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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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인데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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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멋있냐! 와! 마지막 레전드! 마지막 레전드! 와! 와! 너무 멋있다! 대박이다! 사실 이거 너무 하면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, 진짜! 근데 디네이 형 목소리가 진짜 놀랐어! 소리가 너무 깜빡감 있어! 깜빡감 있어! 깜빡감 있어! 진짜! 잘했다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다시 봅시다! 집중해! 이만초 소리 좀 들었어! 저거 나은까? 이? 이거 이렇게 쓸 줄 몰랐어! 오! 그치! 왜 영화 시작할까? 저거 무서웠다! 히어로 영화 시작할 때 뭐야! 여긴 막 늑대랑 사크 히어로 영화 와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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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진 불어 하하 와 진짜 여기가 제일 신기해 와 멋있다 멋있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설문기 친다 나레이션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